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반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판례공부 민사 보험금 사기범 계약 해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0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6702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 존재 확인 해소입니다. 원고는 보험금 사기범입니다. 사기범을 쓴 이유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피고는 보험회사고요. 보험회사가 사기범의 보험을 해지를 했더니 이 사람이 원고가 계약은 존재한다고 해서 존재 확인 해소를 제기한 겁니다. 기각됐죠. 내용을 한번 보시죠. 원고는 2015년 11월 14일 피고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혼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해요. 8개의 보험회사로부터 과다 보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형사유죄 판결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너가 가정한 보험금 과자청구된 보험금 부당인으로 내놔. 그래서 부당인으로 반환청구를 해서 승소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회사가 2018년 7월 27일 날 보험계약을 해지를 통풀하죠. 그러니까 원고가 아니 나는 보험금 사기는 내가 비록 했지만 돈도 다 토해냈고 청사처분도 받았는데 계약까지 해결하느냐 이거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돈 다 받아냈고 처벌까지 받았는데 보험계약 해지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너네가 보험회사가 심사를 제대로 안해서 보험금 지급한 거니까 너네도 책임이 있는데 왜 나한테만 책임을 물어서 계약까지 해지하느냐 너네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계약서 어디에도 어디에도 보험 사기로 인해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거나 뭐 혹은 그런 거 나한테 계약 당시에 설명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설명하지도 않았고 이런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을 살림환경도 없고 약관에도 없기 때문에 안된다.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주장 강력한 주장이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보험계약은 장기간 계속적 도덕규 위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신뢰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에 기초한 것이고 약관이 없어서 해지 가능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약관이 없어서 해지 가능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회사에 과실이 좀 있어도 해지 가능하다. 아 그래 그래 심사 잘못한 거 회사 인정돼. 오케이. 하지만 더 큰 경우에 네 과실이 네 시의성실이 도저히 신의성실이 형상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해지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보험금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보험금 사기 같은 걸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약관이 없어도 해지 가능하고 그런 경우 정도 되어야 해지 가능하다. 이걸 대법원이 말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보험금 사기범인 원고에 대해서는 해지 가능하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이제 이 판례는 약관에 없는 해지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걸 민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시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약관에 없고 심지어는 설명한 적도 없죠. 약관에 없으니까 그런데도 해지할 수 있다. 결국은 보험금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도가 되면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유죄 판결 정도까지는 받아야 해지가 가능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마 해지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펌치금도 반환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보험금 특히 이런 경우가 실수원보험인데 실수원보험에 관련해서 보험금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험사가 사기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금액이 작거나 횟수가 적으면 그냥 긴가민가 하고 놔둘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보험사에서 약간 블랙헤트같이 그걸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사기로 이렇게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거에 관련되거나 연루될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니까 이 정도 판례는 알고 계시고 한마디로 보험금 사기 하게 되면 나중에 폐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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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